합정동 셜록홈즈 김재희 작가의 작품 하편 이어드립니다. 에디터 글쟁이의 댓글 잠깐만 이건 분명히 강민호가 작성한 글 같은데 홈즈가 에디터 글쟁이라는 사람의 댓글을 가리켰다. 닉네임도 그렇고 파주에 있는 회사에서 야근한다는 것도 이거 강민호가 작성한 거 맞지 않아? 어, 그런 추정이 강하게 드네. 그렇다면 이 룰루랄라라는 사람은 에디터 글쟁이 강민호하고 연락해서 이 출판사를 방문했었다는 걸까? 여기 에디터 글쟁이가 남긴 사진 파일을 보라고 충분히 찾아올 수 있잖아. 에디터 글쟁이는 댓글 아래에 안나스 출판사 외관 사진을 하나 남겨두었다. 구글에서 파주 출판사를 검색하다 보면 이 사진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사진을 비교한다면 누구나 이게 안나스 출판사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음, 난 이제 충분히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홈즈는 갑자기 사무실을 나가 계단으로 향했다. 나도 조용히 따랐다. 홈즈는 4층 휴게실로 올라갔다. 안으로 들어가 불을 밝혔다. 나는 문 앞을 지키고 갑자기 투탁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형 냉장고 뒤쪽에서 난 소리 같았다. 이제 그만 나와! 더 이상 숨어있지 말고! 냉장고 옆 서가 쪽에서 갑자기 누군가 우당탕 소리를 내며 뛰쳐나왔다. 덩치가 큰 남자였다. 체중이 거의 100kg은 넘어 보였고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안경을 끼고 있었다. 남자는 고함을 지르며 뛰쳐나와 홈즈를 밀쳐 넘어뜨리고 휴게실 문을 나가서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쏟잡아! 난 홈즈를 일으키고 같이 달려나갔다. 1층으로 내려가서 정문을 확인했다. 문이 방금 전에 해제됐다는 시그널이 계기판에 떠있었다. 남자는 분명 아이디 카드 소지자다. 홈즈와 나는 밖으로 달려나갔지만 자취는 보이지 않았다. 자욱한 안개만이 습지에서 올라와 시야를 가로막았다. 자네 차 어디다 뒀지? 기억 안 나? 게스트하우스 주차장에 파킹했었잖아. 아, 그렇지. 어서 가자고. 우린 게스트하우스를 향해 뛰었다. 전멸하는 가로등을 지나 미친 듯이 뛰고 또 뛰었다. 그 남자가 개인적인 차량이 없이 파주에 들어왔다면 마땅히 빠져나갈 곳이 없을 것이다. 게스트하우스 근처 인공연못에 도착하자 구토끼가 올라왔다. 너무 무리해서 뛴 탓이었다. 등을 굽히고 잠깐 숨을 고르며 저만치 오는 홈즈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나를 밀쳤다. 나는 그만 연못으로 등을 둥그렇게 만 채 빠지고 말았다. 이 연못이 이렇게 깊었단 말인가? 홈즈! 홈즈! 살려줘! 머릿속엔 그동안 봐왔던 익사체들의 모습이 섬광처럼 스쳐갔다. 얼굴과 몸이 부풀어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는 상태 손과 발이 쭈글쭈글해지면서 몸에 이끼가 끼고 더 이상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 모습 난 정신을 차리려 했었다. 물을 흡입해 죽는 일반적 익사 외에도 비전형적 익사라는 게 있다. 인두부와 후두로 들어간 물이 신경 말단부를 자극해 심장이 반사적으로 정지하는 거다. 어쩌면 정신을 잃고 쇼크사로 갈 수도 있다. 건성익사라고 부른다. 난 그렇게 죽을 순 없었다. 그러나 언제 정신을 잃은 것일까 왓슨! 괜찮은가? 정신이 돌아왔나? 누군가 나의 뺨을 때리고 있었다. 눈을 희미하게 떴다. 뿌얀 시야를 애써 흩어내고 눈을 크게 뜨니 병원이었다. 홈즈, 여기가 어딘가? 일산 동국대병원일세 일단 물에서 건져내 인공호흡을 했고 자네 차를 내가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어. 하하 운전 싫어하잖아. 119 기다리는 것보다 빠르잖아. 자, 여기 자네 열쇠 홈즈는 자동차 길을 나에게 건넸다. 저체온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처치를 했고 폐관련 합병증을 우려해서 이것저것 검사도 진행했다고 했다. 오전 10시가 넘어있었다. 퇴원 수속을 밟고 홈즈와 병원을 나섰다. 범인을 쫓아가야 했잖아. 자네를 물속에 놔두고? 이건 엄밀히 살인미수야. 용서할 수 없다고. 홈즈와 나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나는 침대에 눕고 홈즈는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주간파의 흔적을 남긴 녀석이 이 게시글 하나만 올렸을 리 없어. 어딘가에 분명히 자신의 인적 정보를 남겨놨을 거라고. 마포서 레스트레이드한테 대충 설명하고 신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영장이 나오려면 하루 이틀 걸리고 게다가 실족세로 수사 종결된 마당에 영장을 얻어낼 근거도 없다는 거야. 주간파 사이트에 회원 정보를 요구해도 개인 신용 정보 보호법이 강화돼서 얻어낼 방법이 없고 말이야. 결국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외주를 줘야 한다는 얘기지. 외주? 이때 게스트하우스 벨이 울렸다. 머리에 헤드폰을 쓰고 노랗게 염색한 머리에 작은 체구 힙합 스타일의 17살 된 남자아이가 들어왔다. 녀석은 껌을 씹으면서 등에 맨 백팩을 바닥에 내려놓고 헤드폰을 벗었다. 어디서 작업하면 되죠? 저기 노트북은 어떨까? 남자아이는 코웃음을 쳤다. 장비는 제 걸로 할게요. 분명 본 적이 있는 아이였다. 이름은 영재. 전에 홈즈와 사이버 사건 관련해 일을 같이 한 경험이 있었다. 영재는 백팩에서 노트북을 꺼내 책상에 올리고 선을 연결하고 부팅을 시켰다. 무척이나 신속하고 자연스러웠다. 스트리트 힙합 옷들하고 조던 나이키 운동화가 여간 비싸죠. 전 계속 이러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에디터 글쟁이라는 사람은 지금 죽었고 사건하고 관련된 룰루랄라라는 사람 자취를 찾아서 인적사항 알아내면 된다는 거죠? 이거 완전 현피인데요. 게임하다가 열받으면 직접 만나서 한판들 뜨거든요. 그거랑 비슷해요. 자, 룰루랄라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사이에 활동을 하네요. 근데 이 사람 게시글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사는 고시원이 정문의 쓰레기 투기도 심하고 더럽고 서비스가 너무 안 좋다고요. 어, 이 사진 좀 보세요. 룰루랄라가 올린 사진에는 고시원 정문과 고시원 공용 부엌 사진 등이 나와 있었다. 강민호와 댓글을 주고받기 일주일 전쯤에 올린 사진이었다. 자, 그럼 전 이제 이 사진으로 고시원 위치를 대략 추정해 볼게요. 영재는 고시원 정문을 찍은 사진을 확대했다. 자, 보세요. 여기 수라 한식 반찬가게 속초 물오징어 횟집 이걸 한 번 포털에서 검색해 볼까요? 영재는 두 가게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했다. 상호가 뜨고 전화번호와 지도가 나왔다. 자, 보자. 강동구 성내동 130번지 성내시장 안에 있는 가게들이고요. 그 옆에 우리 고시원 바로 나오네요. 여기가 룰루랄라가 살았던 고시원인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사람 신원 좀 더 알아보려면 추가 비용이 좀 드는데요.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시간 후 영재는 헤드폰을 다시 쓰면서 홈즈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자, 여기요. 중고나라 카페에서 남자 화장품 주문한 주문서에 휴대폰 번호 나와 있죠? 010-4323 여기. 그리고 최근에 롤게임 카페에서 활동하면서도 댓글을 달았어요. 또 SNS에 비슷한 아이디로 천호동 로데오 거리에서 커피숍에 갔고 팥빙수 집도 갔고 PC방에도 갔다고 써놨어요. 아무래도 거천은 강동구 성내동이나 천호동일 확률이 높네요. 그리고 신기한 게 열흘 동안은 파주에 있었나봐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보니까 파주 아울렛 출판단지 내에 카페나 서점 내부 사진을 올려놓은 게 있고 그러네요. 얼굴 정면을 찍은 사진은 없나? 아니요. 손만 나와서 뭐 커피잔 붙들고 있는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외모에 자신이 없나 보죠? 손은 굉장히 통통한데요? 홈즈는 확신에 가득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룰루랄라는 안나스 출판사에 숨어 생활하면서 강민호와 불의의 사고로 얽히게 된 거였다. 홈즈는 영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돌려보냈다. 일단 연고도 없는 곳에 갈리는 드물고 파주 출판단지는 벗어났을 테고 강동구 천호동 부근에 가서 알아봐야겠어. 여기 영재가 천호동 로데오거리와 성내동 고시원을 찾아 놨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봐도 되는 시점에서 전화를 걸어야겠지. 신기하게도 영재를 통해서 룰루랄라가 살았던 곳 다니는 곳 게다가 휴대폰 번호까지 얻어낼 수 있었다. 내가 운전을 하고 홈즈가 조수석에 타서 차를 출발했다. 도로가 그다지 붐비지 않아서 자유로에서 성내동까지 한 시간 내에 도착했다. 성내 시장 안에 있는 우리 고시원을 찾아서 1층에 위치한 사무실로 들어가 총무를 찾았다. 룰루랄라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통 모르겠는데요. 성함 모르세요? 인상 차기가 100kg 이상 나갈 정도로 덩치가 큰 청년이고 나이는 많아봐야 서른 살 안 넘었을 것 같고 머리는 짧은 스포츠형 안경을 끼고 있어요. 짐작가는 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분 11월 되기 전에 퇴실했어요. 짐도 다 빼갔고요. 옆방에서 소음이 심하다고 얼마나 항의를 했는데요. 고시원 문앞에 버려진 쓰레기도 더럽다고 맨날 불평하고 하여간 이런 데 살면서 바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고시원 총무가 확인해준 이름은 민우기 이었고 휴대폰 번호는 영재가 알아낸 번호와 동일했다. 고시원을 나온 뒤 홈즈가 휴대폰으로 룰루랄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용자가 사정에 의해 당분간 휴대폰 사용을 중지했다는 안내음성만 흘러나왔다. 아무래도 로데오거리 쪽으로 가봐야겠어. 커피숍이나 팥빙수집은 스쳐가는 데니까 자주 가볼 수 있는 데는 PC방이 적당하겠지. 난 홈즈의 단언에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 올라서 로데오 거리로 향했다. 차를 의류 쇼핑몰 주차장에 대고서 지하 1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내려갔다. 쇼핑몰 지하 PC방에는 남학생들로 가득했다. 대부분 게임의 열중에 있었고 벽에는 금연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카운터로 가자 작은 키에 뿔테 안경을 낀 40대 정도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다. 어서오세요. 여기 드나드는 남자를 한 명 찾고 있는데요. 예? 경찰이세요? 사건이 있어서 조사하려고 합니다. 홈즈는 경찰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언제나 즉답을 피하고 늘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만 대답했다. 그럼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의뢰 긴장해서 답을 먼저 해주는 이들이 꽤 있었다. 주간파 사이트에서 닉네임은 룰루랄라를 쓰고 아마 게임할 때도 비슷한 닉네임을 사용할 겁니다. 본명은 민우기. 에? 글쎄요. 이 닉네임이건 본명이건 이런데 누가 이름 밝히고 다닙니까? 저도 매번 돈만 받다 뿐이지 손님들 이름은 몰라요. 그냥 돌아다 가세요. 저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때 옆에서 라면과 과자를 박스에서 꺼내 진열하고 있던 알바생이 말했다. 어? 저 그 오빠 알 것 같아요. 우기 오빠라고 덩치 되게 크고 안경 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단골이었어요. 줄판사에서 도망을 치고 나를 물에 밀어넣었던 사람과 인상착의가 흡사했다. 아 어젯밤에도 와서 게임하다 갔어요. 사장님 모르세요? 뚱땡이 오빠 말이에요. 왜 덩치 이따만 하고 한 번 오면 컵 나면 네 개씩 먹는 사람. 아 걔 근데 왜요? 최근 한 보름은 넘게 안 오지 싶었는데 어 어제는 간만에 왔다 갔네 앞으로 다시 못 올지 모른다고 하던데요. 어디로 간다고 하던가요? 뭐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돈 계산을 하면서 대뜸 인사를 하더니 아무도 자기를 못 찾는 데로 간다나 뭐 다시 돌아가서 지낼 거기 다시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뭐 그런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인사하고 가던데요. 설마 거기 다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런 말을 했다구요? 네네 맞아요. 저도 앞에서 들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홈즈는 주차장으로 가는 발걸음을 서둘렀다. 어서 가세요 왓슨. 왜 짐작가는 데라도 있나? 출판사로 가야해. 거기서 실마리가 나올 거야. 내비게이션에 안나스 출판을 찍고 열심히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다행히 강변북로에 차들이 많지 않아서 최대한 빨리 달릴 수 있었다. 홈즈는 최현나의 사무실로 가서 둘만의 면담이 가졌다. 면담 후 홈즈가 나오자 우리는 함께 4층 휴게실로 올라갔다. 최 대표하고 무슨 말 나눈 거야? 지금 알면 재미없지. 어차피 오늘 밤 여기서 우린 야근을 하게 될 거야. 그때 모든 게 밝혀지겠지. 맷돼지를 잡으려면 덫을 놓아야 되거든. 그때 휴게실로 남두익이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왔다. 다시 방문해 주셨네요.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홈즈 씨. 어떻게 사건 조사에 친척이 좀 있습니까? 나는 홈즈와 남두익을 번갈아 보았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말 실족세로 수사가 종결된 게 맞는 걸까요? 홈즈는 날카로운 눈으로 남두익을 보면서 직접 질문을 던졌다. 하하 모르겠어요. 그거야 형사님들이나 전문가이신 홈즈 씨 왓슨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제가 감히 알겠습니까? 그런가요? 강민호 군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하 강민호 씨요. 좀 답답하죠. 왜 그 인쇄 잘못된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다가 사고를 당한 걸까요? 누가 그렇게 책에 코받고 읽는다고 대충 틀린 거 있어도 넘어가는 거지. 나는 출판사의 부사장이 저런 말을 한다는데 의아함을 느꼈다. 인쇄 사고라는 건 출판사에게는 엄청나게 큰 과실이다. 아이고 그런 사소한 데 목숨 걸다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요. 하하하하 남두익의 말은 묘하게 피해자한테 모든 과실을 떠밀고 있었다. 회사 임원으로서 안타깝다거나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조금이나마 미안해하는 그런 느낌이 추호도 없어 보였다. 아, 그건 그렇고 왓슨 선생님 저희하고 작업 하나 하시죠? 셜록홈즈의 탐정수첩 후속편 저하고 저하고 함께 작업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아, 그건 좀 이 사건을 마무리한 다음에 말씀 나누시는 게 어떨죠? 뭐 하시면 왓슨의 탐정수첩으로 새롭게 나가는 것도 좋고요. 이전 출판사하고 뭐 판권 문제 걸려 있으시다면요. 그의 변덕스러움과 갑작스러움에 당황한 나와 달리 홈즈는 남두익의 행동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 휴게실에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다. 팔수는 넘어 보였고 마른 체구에 헐렁한 양복 중절모 뒤에는 직원 두 명이 보필하듯이 들어왔다. 어, 회장님! 남두익은 얼른 일어나 정색을 하며 인사를 했다. 남두익의 아버지 출판사의 실질적 주인인 남권호 회장이었다. 흥 이 직원 하나 사고 난 걸로 이리 큰 난리를 피우고 조용히 마무리 지어도 모자랄 판국의 말이야. 유족들이 응 나한테까지 전화를 하지 않나. 다들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야. 남권호는 꼬부라진 체구에 걸맞지 않게 쩌렁쩌렁하게 고함을 질러댔다. 듣는 사람 오금이 저릴 정도였다. 아버지 고정하세요. 고정하세요. 회장님. 혈압 오르고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 최한나 대표 포함해서 이제 싹 다 물갈이를 해버려야지. 책임의식과 경영관리 능력이 제로야. 제로. 응 응 응 응 응 응 응 회장이 직원들과 함께 나가자 남두익은 굳은 얼굴로 얼른 홈즈의 옆자리로 돌아왔다. 회장님이 말씀은 저러셔도 마음은 따뜻하신 분입니다. 의례적인 말인 듯 무표정하게 말하는 남두익이 인상적으로 보였다. 나이 차이가 꽤 나 보이는군요. 아 모르셨어요? 저는 그 서자예요. 서자. 회장님이 이혼하시고 저희 어머니하고 결혼해 절 낳으셨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나이 차가 꽤 납니다. 어릴 때부터 장남인 이복형을 더 사랑하셨죠. 더 혼내기도 하셨지만요. 뭐 어쨌든 차별이 있었고 뭐 형이 공부를 저보다 훨씬 잘하기도 했고요. 남두익은 왜 이런 말까지 하는 걸까. 잠시 그의 속내가 궁금했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는가 싶다가도 또 전 형처럼 되지는 않았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시죠? 하하 제 이복형은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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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대 같은 괴팍함에 질려서 아예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죠. 모든 재산 포기하고요. 의절하고 지낸다 이거죠. 요즘은 늘 그러세요. 장남은 이제 너다. 어? 두 분 표정 보니까 최한나 대표가 그런 말 안 했는가 봐요? 비밀이랄 것도 없어요. 저기는 직원들 다 제 속사정 알고 있습니다. 남두익은 잠시 불쌍해 보이는 표정과 눈빛을 보이다가 씩 웃으면서 털어내는 듯한 손짓을 해보였다. 하하 근데요. 이제 저마저 남회장님을 아버지 대접 안 해드리고 외면하면 누가 저 노인네를 상대해주고 곁에 있어주겠습니까? 그냥 저냥 뭐 이렇게 살아요. 순간적으로 남두익이 어떤 사람인지 분간이 잘 안됐다. 멀쑥하고 사람 좋아보이는 호감형 얼굴에 비리비리한 체구는 샌님처럼도 보이고 그 안에 든 집안의 아픔이나 가족 간의 불화 얘기를 할 때는 세상 달관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걸 단숨에 정리하고 낯선 사람한테 다 털어놓는 그 대범함에는 약간 서늘한 기운도 느껴졌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자자자자 이제 어두운 얘기는 그만하고요. 괜히 복잡해지니까. 그나저나 이 사건은 정말 단순한 실족사안이었습니까? 일단 밖에서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는 홈즈와 내가 조사한 내막을 알고 저러는 걸까? 아니면 백지처럼 하나도 모르고 저러는 걸까? 아직 결론 난 게 없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밝혀지면 말씀드리죠. 아하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저도 입 꾹 다물고 궁금해도 참아볼게요. 씩 웃는 남두익은 이상하게 차갑고 섬짓한 느낌을 주었다. 그 느낌 때문에 잘생긴 얼굴이 가려지면서 비호감으로 다가왔다. 안나스 출편에 모든 직원이 퇴근을 했다. 홈즈와 나는 함께 출판사를 나가서 게스트하우스 에서 대기했다. 그리고 밤 10시경 최안나가 준 아이디카드를 들고 다시 출판사로 향했다. 두 번째 출판단지의 밤은 그렇게 무섭진 않았다. 적막감과 고적함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전멸하는 가로등 불빛에 의존해 출판사 건물들을 지나쳐 안나스에 도착했다. 홈즈는 나에게 1층에서 대기하라고 했다. 문을 지키고 있어. 창문은 최 대표가 자기 카드를 대지 않으면 안 열리게 경비회사에 전화해서 설정하고 갔으니까 정문만이 오로지 이 건물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홈즈는 주머니에서 연막탄을 꺼냈다. 아까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기 직전 파주 교화동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라이터와 함께 사준 것이었다. 바퀴벌레를 잡는 연막 살충제 네 개로 홈즈는 각 층마다 하나씩 불을 붙여 던졌다. 사무실 창고 할 것 없이 온갖 공간에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난 홈즈가 준비해둔 방독면을 썼다. 낮에 최한나에게서 회사 비치용 방독면을 얻어둔 거라고 했다. 새삼 홈즈의 용이 주도하며 놀랐다. 홈즈 역시 방독면을 쓰고서 4층에 연막탄을 던진 후 계단을 걸어내려왔다. 곧이어 화재경보기가 울렸다. 요란한 소음과 함께 화재경보가 발생했다는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곧이어 창밖으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달려오는 경찰차 두 대가 보였다. 이미 홈즈가 파주경찰서에 연락을 해둔 것이다. 이제 멧돼지가 미끼를 물기만 하면 되었다. 홈즈는 1층 정문 곁에 서있는 나에게 손전등을 주었다. 부연연기 속에서 홈즈는 매서운 눈빛으로 연기 속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화재경보가 발생했습니다. 대피해 주십시오. 화재경보가 발생했습니다. 대피해 주십시오. 안내방송이 다섯 번째 나오자 1층 물류창고 뒤쪽에서 덩치 큰 남자가 티셔츠를 벗은 맨몸에 파크 하나만 걸친 채 달려 나오는 게 보였다. 남자는 셔츠로 입을 가린 채 겁에 질려서 문을 찾아 헤맸다. 홈즈는 오른손을 번쩍 들어 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난 남자의 뒤를 덮치고 홈즈는 덩치의 앞을 가격하면서 바닥에 쓰러뜨렸다. 거의 동시에 정문이 바깥에서 열리며 경찰들과 최한나가 들어왔다. 최한나 대표는 창문을 여는 모드로 해제해 창문과 문을 열고 환기시켰다. 경찰들은 덩치 큰 남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홈즈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진돗개가 지저대는 가운데 정문 앞에서 홈즈가 신문을 했다. 민우기 맞지? 강민호 군사망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맞고. 홈즈가 민우기를 몰아세웠지만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민우기를 보다 못한 경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하 홈즈씨 이 사람이 회사에 불법 침입해서 일단 입건을 하겠지만 아까 전화로 말씀하신 살인에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체포 영장이 없으니 구금은 힘들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거였다. 증거물은 회사 안에 있습니다. 홈즈는 최안나와 함께 회사 곳곳을 수색했다. 두 사람 뒤에서는 수갑을 찬 민우기가 침묵한 채 나와 경찰들 뒤를 함께 따라다녔다. 홈즈는 4층 휴게실 대형 냉장고 옆에 이중서가에서 대형 비닐을 찾아냈다. 오 이거 이게 바로 계단에 책더미를 덮어뒀던 비닐이 맞는지 대표님이 확인 좀 해주시죠. 오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창고 부근이 아니라 4층 서가 구석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요 경찰 어른 요거 증거물입니다. 이 비닐에서 민우기의 지문이 나올 거고 강민우의 땀이나 머리카락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DNA를 추출해 강민우 군의 DNA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강민우가 입었던 옷과 동일한 미세 섬유가 나오는지도 과학수사팀에 검토를 맡겨주십시오. 민우기는 홈즈가 하는 양을 지켜보다가 낙담하며 뒤로 나자빠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내가 강민우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말싸움 하다가 몸이 좀 부딪혔는데 혼자 바닥에 털썩 쓰러지다니 죽어있더라고요. 아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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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렇게 사람이 쉽게 죽는 줄 몰랐어요. 경찰은 경찰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홈즈를 바라봤다. 하 정황은 이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최 대표님이 강민우 군이 죽은 날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우당탕탕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곧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1층에 쓰러져 있던 강민우 군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했죠. 조사 결과 강민우 군은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죽은 걸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최 대표님은 의아했죠. 아침에 본인이 들은 소리는 도대체 뭘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본 게 2층 계단 참에 있던 책들이 무너지면서 난 소린가 보다 생각을 했고 자신이 출근할 때 강민우 군이 쓰러져 있는 걸 본인이 알아채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하죠. 제 생각에 하는 최 대표님이 출근한 이후로 강민우 군이 어딘가에서 떨어져 우당탕 소리를 만든 게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제 추리는 이렇습니다. 강민우 군은 사망추정 시각에 출판사 건물 내에서 머리에 중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민우기 군은 어쩔 줄 모른 채 강민우 군의 시체를 4층 휴게실에 방치해 둡니다. 그러다 아침 7시 최 대표가 출근을 하자 그제야 강민우 군의 죽음을 실족사로 위장하려 합니다. 그런데 강민우 군의 옷이나 몸을 만지면 지문이나 DNA가 남을 수 있기에 급한대로 2층 계단 참에서 책더미에 씌워진 대형 비닐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비닐이 벗겨지면서 책들이 무너졌죠. 아마도 소리는 좀 났겠지만 최 대표에게 잘 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민우기 군은 비닐로 강민우 군의 시체를 감싸고 그걸 4층 난간에서 1층으로 떨어뜨립니다. 물론 시체만 떨어뜨리고 자신의 지문이 남은 비닐은 그대로 붙잡아서 회수해 올리죠. 시체가 떨어질 때 우당탕 소리가 났고 그 소리를 들은 최 대표가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그 시점에 민우기 군은 다시 4층 휴게실에 몸을 감추죠. 그리고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낮에는 파주거리를 돌아다니고 밤에는 이 건물에 숨어 지냈듯이 계속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 옆 이중서가나 창고 안에 숨을만한 공간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날 아침 119와 경찰이 와서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에도 민우기 군은 아마 이중서가 사이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아니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1층 강민우한테 몰려있는 사이에 저는 건물을 빠져나가서 아울렛에 가서 배회했어요. 밤에 다시 출판사로 돌아왔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그 후 민우기 군은 오갈 데 없이 며칠 방황을 하다 사건이 사건이 실족사로 처리됐다는 소식을 인터넷 뉴스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하고 다시 출판사로 돌아옵니다. 어차피 서울에는 갈 데도 없었죠. 고시원 방도 뺐고 게다가 이제는 밤에 방해가 되던 강민호도 없습니다. 자기 세상이 된 거죠. 아니에요. 아 왜 강민호가 방해꾼이에요. 처음에 내가 밤에 출판사로 찾아오자 민호가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내가 주간파에서 에디터 글쟁이의 댓글을 보고 왔다니까 잘 왔다고 반겨 줬어요. 혼자서 잔업하는데 무섭지 않겠다고 했고요. 민우기는 침통한 얼굴로 눈물을 흘렸다. 안경을 벗고 두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큰 덩치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서로 동갑이고 얘기도 잘 통하고 주간파 죽돌이고 해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는 직원들이 출근하면 휴게실 냉장고 뒤편이나 그 옆 이중서가에 숨어있기도 했고 낮에는 파주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아니면 물류창고에서 시간을 때우기도 했죠. 직원들이 퇴근하면 휴게실에서 음료수를 꺼내 먹으면서 놀았는데 민우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걔가 하는 일을 돕기도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갈수록 그 녀석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보고는 계집애 같다고 쭉남의 된장여 코스프레라고 놀리는 거예요. 저는 주간파를 하지만 그래도 가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하면 재미삼아 후기를 올리곤 하거든요. 근데 민어 녀석이 민우기는 또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큰 책으로 강민호를 밀어붙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게다가 비닐로 시체를 감싸서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지문을 의도적으로 감춘 음흉한 마음의 소유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결정적으로 결정적인 게 바로 삼색깃발 치킨이었어요 바나나 맛, 멜론 맛, 포도 맛의 치킨을 제가 맛있다고 SNS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본 민호가 저보고 거짓말쟁이라느니 개또라이라느니 상품이나 타먹는 거짓 블로거라느니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몇 번 제가 밀쳐낸 게 그만 녀석이 바닥에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정말 사고였어요 사고였다고요 육박전으로 싸울 생각은 정말 없었을지도 모른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강민호가 누군가의 공격을 방어했던 흔적은 없었다 그만큼 민우기의 거대한 체구에 밀려서 작정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뇌출혈이 생겼을지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대로 방치를 했다가 실족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지문도 남기지 않고 4층에서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그 불순한 의도가 범죄의 결정적 핵심을 차지했다 민우기는 과실치사와 함께 유기치사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거다 더 나아가서는 범죄 현장을 조작했기 때문에 정말로 과실치사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살인인지 기소와 재판을 통해 엄밀한 검증을 받게 될 거다 강민호가 쓰러졌을 당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 적절한 조치만 취했더라도 민우기가 살인죄까지 뒤집어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홈즈는 민우기를 파주경찰서로 넘겼다 민우기는 자백과 홈즈가 제시한 증거에 의해 긴급체포되었고 추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민우기는 수갑을 찬 채 경찰 차량에 오르기 전 거칠게 홈즈를 찾으면서 소리를 질렀다 홈즈씨! 홈즈씨! 할 말 있어요! 홈즈와 나는 급히 민우기에게로 다가갔다 무슨 할 말? 그게요 주간파에서 저한테 쪽지를 보낸 사람이 있었어 10월 21일경에요 그 사람이 안나스 출판사라고 알려줬어요 에디터 글쟁이가 다니는 회사가요 파주 출판단지 세깡 따라서 다산교 사거리를 지나면 있다면서 꼭 찾아가 보라고 했어요 밤에 몰래 지내기 좋다고요 그리고 제 고시원으로 두익이라는 이름으로 소포를 보내왔는데 발송 주소가 안나스 출판사였어요 소포 안에 현금 30만원하고 안나스 출판사 아이디 카드까지 들어있어서 제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 말대로 실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 사건에 책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로써 민우기가 출판사에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미스터리가 해결되었다 내부에 공모자가 있었던 것이다 강민호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게 누구지? 그 주간판 닉네임이 두익이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고요 그 사람이 쪽지만 안 보냈어도 제가 안나스 출판사를 찾아올 일은 없었을 거예요 강민호도 죽을 이유가 없었고요 그 사람은 처벌 안 받나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누굴 죽이라고 권유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요 회사 아이디 카드를 외부인한테 보낸 거는 죄 아닌가요? 그렇다면 소포 상자를 혹시 가지고 있나? 아니요 안나스 출판사에 오기 전에 버렸죠 돈은? 돈도 다 썼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럼 아이디 카드 좀 내놔봐 민우기는 주머니에 있던 아이디 카드를 내밀었다 누군가 민우기에게 용의주도하게 출판사로 침입할 걸 교사한 걸로 보아 아마도 그 카드에서는 민우기의 지문밖에는 나오지 않을 테지만 일단 홈즈는 카드를 경찰에게 증거로 넘겨주었다 엄마 엄마한테 연락해 주세요 연락 끊긴 지 2년쯤 됐는데 그래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민우기에게 연락처를 받았다 이 사실을 녀석의 부모에게 어떻게 전해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홈즈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민우기에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주변 사람들하고 상의하도록 해 재판받는 중에나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중 모든 걸 혼자 해결하다 보면 힘에 붙일 때가 있지 민우기의 울음소리가 잦아들면서 경찰 차량은 그를 태우고 출판사 주차장을 나가 다산교 사거리 방향으로 달려갔다 뒤에서 이 모든 과정을 한 발짝 물러서 지켜보던 최안나가 홈즈의 뒤로 다가왔다 정말 두익이라는 자를 범죄를 모사한 죄로 처벌할 수 없나요? 홈즈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최안나 를 보았다 두익이가 누구의 닉네임인지 알 것 같아요 저희 부사장님 이메일 주소가 두익이 안나스컴이거든요 네? 정말인가요? 네 고의성이 보이죠 주간파 회원한테 회사 위치, 사내 정보 다 알려주고 아이디 카드까지 줘서 불법으로 침입하게 했고요 결국 회사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었잖아요 홈즈는 최안나의 등 뒤로 출판사 정문 옆에 있는 남두익과 남권호 회장을 바라보았다 개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고 있는 남두익 쪽에서 지팡이를 짚은 남 회장이 노려보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아... 증명하기는 힘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두익이라는 청년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방향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남두익은 개한테 입을 내밀어 장난을 치다가 몸을 일으켜서 홈즈와 날 보고는 오른손을 들어 크게 흔들었다 잘 가라는 인사 같았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 실린 웃음이 순간 비릿해 보였고 소름 끼쳤다 최 대표님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군요 만만치 않게 경영권을 압박해 올 것 같은데요 최안나는 겨련하게 인매를 다지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일로 느낀 게 많아요 각오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좀 더 인사관리에 힘써야겠죠 만사가 인사니까요 최안나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홈즈와 나는 차에 올라타 파주 출판단지를 벗어났다 난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았다 홈즈, 정말 남두익이 민우기를 출판사로 끌어들여서 그 큰 사고로까지 발전된 걸까? 오해일 수도 있잖아 두익이라는 이름이 오로지 그 사람 하나일까? 다른 사람 닉네임일 수도 있잖아 중요한 건 민우기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지 않고 누군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벌인 일이 이렇게 큰 형사사건으로 발전했다는데 있지 그리고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자는 알고 보니 에디터 글쟁이 강민호가 아니라 남두익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문제는 말이야 어쩌면 남두익은 살인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지 그냥 불법 침입자를 만들어서 그 일을 빌미로 최안나의 무능함을 증명하려고 했을 뿐인데 누군가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지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건 이런 큰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의 남두익이 대체 뭔가 싶어 분명히 웃으면서 손은 드는 거 봤지 우리가 처음 출판사 방문했던 날도 얼마나 해맑게 맞이했었어 만약에 그 두익이란 닉네임이 남두익이 맞다면 그는 어쩌면 자기 아버지보다 더 크게 회사를 키울 거야 왜냐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불법적인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능숙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정도의 배짱을 가졌거든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시선, 이딴 거 거리낌 없이 그저 자기가 가고 싶은 방식으로만 달려갈 그런 반사회적 인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체력을 쌓는 건 시간 문제잖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나스 출판사는 그대로 끝인 거야 앞으로 다시는 좋은 책과 깨끗한 경영을 기대할 수 없겠지 앞으로의 일은 최안나가 하는 바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거야 나는 운전을 하면서 지그시 고개를 끄덕였다 홈지가 활짝 웃으면서 제안을 했다 사건도 해결됐고 간만에 이렇게 오랫동안 드라이브하면서 다닌 것도 신선한 경험이었어 출출한데 어떻게 할래? 그 카레 좀 더 매운맛에 도전해보지 않겠나? 어? 고시 카레집 말인가? 그럼 거기 말고 어디겠나? 자네가 들고 온 포장 봉투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초지존에 성공한 사람은 특별히 사진까지 찍어서 나무에 걸어주는가 보던데 그거 탐나서 자네 그 카레집 드나드는 거 아닌가? 처음엔 좀 서운했지 혼자서만 냄새 퐁퐁 풍기고 들어오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가 내가 워낙에 까탈스러워서 말이지 하지만 오늘은 매운 카레가 땡기니 같이 가보자고 초지존은 무리고 일단 지존에 도전해보자고 하하하 그럴까? 홈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고수 맛도 매워하던데 인생은 매사가 도전인걸? 내가 카레에 도전하는 대신 자네도 내 취향에 EDM 음악 좀 들어보는 게 어떤가? 내년에는 데이빗 게타 DJ가 와서 잠실운동장에서 한판 전자음악 축제를 벌인다는데 같이 가볼까? 하하하 그건 먼저 호시 카레집에 우리 둘 사진이 걸리고 나면 결정하도록 하지 좋아 홈지와 나는 의기투합해서 신이 났다 홈지가 휴대폰으로 EDM을 틀었고 나는 엑셀을 세게 밟아 자유로를 신나게 내달렸다 저 앞에 합정역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보였다 이제는 갈대와 습지 안개에 둘러싸인 채 적막감과 미스터리한 기운을 내뿜는 타주 출판단지를 벗어나서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밀집한 생활밀착 동네 합정동으로 갈 차례였다 기다려라! 합정동에 홈지와 왓슨이 돌아간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추리소설 작가들이 의기투합하여 왓슨과 홈즈를 대한민국에 불러와서 살려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합정동에 레스트레이드 경감도 있고 왓슨과 홈즈가 운영하는 탐정 사무실이 있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설정이죠 하지만 어쨌든 김재희 작가는 수많은 홈즈 시리즈의 작품들을 정말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알 수 있게끔 그 구성에 맞추어서 굉장히 근사한 근접한 어떤 작품을 뽑아내었습니다 물론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에는 비할 바 아니겠죠 어차피 원작의 힘이라는 게 있고요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구성도 있잖아요 우리가 런던의 거리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력이 참 저는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즈의 작품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독자분들이라면 저 같은 일반 독자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셜록 홈즈 작품의 오마주를 곳곳에서 찾아내시는 재미가 또 더 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책은 아무튼 홈즈를 무조건 등장을 시킵니다 우리나라 작가가 영국으로 건너가든 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아서 더 소개해드릴지 말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이런 것들 부탁드리면서 또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